겨울아, 에라가 사돈 죽음에 의혹이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 사실이냐? 에라가 얘기를 했다고? 그럼 진짜 주애라 짓이 아닌 거야? 그게 사실이냐니까. 네, 그래서 지금 알아보는 중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아니, 그럼 누가 그런 건지 밝혀낸 거야? 아직이요. 그래서 당시에 아버지가 이송됐던 병원, 병원장을 만나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계속 자리를 비웠다고 해서 아직 못 만났어요. 어긴 그게 사실이라면 병원장도 곤란할 테니. 그렇지만 어떻게든 그 병원장을 만나야 해요. 그래서 정확한 진실을 밝혀야 하는데 안 그럼 저희 아버지 너무 억울해요. 겨울 씨, 아버지 억울하지 않게 꼭 밝힐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내가 병원장을 만나보마. 할아버님께서요? 그래. 만약에 나도 피한다면은 YJ에서 후원이라도 하겠다고 해서 만나보마. 그럼 분명 만나려고 할게요. 할아버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겨울 씨, 다행이에요.